의리 먹방은 3대장의 의리를 테스트하는 콘텐츠로 자기 순서가 어떻든 군말 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. 을orf 으으으으으 으으으음 으흐흐흐 으 으흐흐흨 으와아빠 아 와 쭉쭉쭉 좀 허억 음 음 먹다 와 식감이 콧물이에요 콧물 에어 오오 오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왜? 차라리 이게 나요 왜? 왜? 분결 saturday 으으 writers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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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오우 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? ㅋㅋㅋㅋㅋㅋㅋ 뭐예요? 의식을 버린 하.... 와... 와... 아휴 아휴 너무 맛있다 허허허허 허허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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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